음악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임형규구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맨날 옷가게 가면 사장님 얼마에요 카페 가면 사장님 얼마에요 그래도 제가 3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3년 지나고 청년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을 하려고 머리를 자른 겁니다 그전에는 머리를 한번 길렀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안식년을 1년을 가지면서 내가 그전에도 못해봤고 이후에도 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아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배우 류승범처럼 길러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쭉 길렀는데 어느 날 머리 이렇게 기르고서 거울을 봤더니 류승범은 오간대 없고 웹툰 마음의 소리에 애봉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제 제자가 와가지고서 여자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거지존에 갇히셨어요 남자 형제들은 잘 모를 거예요 머리를 기르다가 보면 내려도 이상하고 묶어도 이상하고 어떻게 해도 이상해요 그거는 거지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갇혀서 안되겠다 해서 머리를 잘랐더니 어디 집회하러 갔더니 목사님 일본 순사같이 생겼어요 독립군같이 생겼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목사같이 안 생긴 거죠 제 공식 별명이 있는데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야 중고등부 청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중고등부 집회가 있어서 방금처럼 이명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섰더니 앞에 있는 중학생 한 놈이 어 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거예요 품위 목사라 그랬는데 그래서 야 뭐한 사람같이 생겼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한 얘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뭐한 사람이세요 뭐한 사람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홍대카페 주인같이 생겼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 홍대카페 가봤어 안 가봤는데요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3호도 홍대카페 주인같이 생겼다 제 공식 별명은 홍카주 홍대카페 주인이 공식 별명이고 지금 서울숲 요새 서울에서 제일 힙하죠 뚝삼역 서울숲 거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섬기는 임형규 목사입니다 아내랑 같이 딸 둘 키워요 9살짜리 6살짜리 딸 둘 키웁니다 요새 기도 제목은 6살짜리니까 너무 꼴통짓을 해가지고 기도 제목인 임형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카골리아 이야기입니다 다이카골리아 이야기 모두들 아시죠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모태신앙 분들도 크리스찬들도 또 교회를 안 다닌 분들도 다이카골리아시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에서 뉴스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이카골리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다이카골리아시라는 그 문구가 가진 의미가 있죠 뭐냐면 두 사람이나 사회나 집단이 싸웠는데 하나가 너무 크고 하나가 굉장히 왜소할 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이건 다이카골리아시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곧 월드컵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월드컵을 잘 지금 손흥민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나갔지만 만약에 브라질이랑 붙게 됐다 그럼 이거는 다이카골리아시의 싸움이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했었을 때 다이카골리아시라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서 다이카골리아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셨을 거고 왜냐하면 저희 딸도 큰 딸도 보니까 아빠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다이카골리아 이야기 알아? 목사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아빠 다이카골리아 이야기 알아? 이럴 때는 모른 척해야 됩니다 어? 그래? 그럴 게 있어? 어? 몰랐네? 다윗이 있었어 다윗이 골리아한테 가서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돌멩이로 이랍 했더니 골리아시 죽어버렸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크리스찬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다이카골리아 이야기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이카골리아 이야기 여러분 이걸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이 본문 다이카골리아 본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지금 1양인은 제 큰 딸이 다이카골리아, 오케이 골리아스를 이길 수 있어 지금은 순진하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얘는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거쳐나가고 청소년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아스를 이길 수 없다라는 절망을 몸에 새기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이카골리아스를 이겼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골리아스의 발 앞에 짓밟혀 죽는 다이카을 수도 없이 봤어요 교회에서는 다이카골리아스를 이겼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아멘을 했었어요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골리아스를 이겨본 경험이 없어요 골리아스 앞에서의 그 패바감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럼 나가서 오늘 아멘하면 여러분 나가서 골리아스 이기실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골리아스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구멍가게 하면 이마트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아마추어가 프로페셔널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올해로 44살이거든요 자기관리 그래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젠장 공유랑 동갑이에요 난 이미 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진 거예요 걔를 어떻게 이겨요? 걔 공유예요 걔는 공유고 누구도 나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명규 목사님은 혼자 편하게 사세요 이런 거죠 이길 수 없어요 낳을 때부터 장난 아닌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다윗의 골리아스를 이겼어 라고 변명히 배웠는데 삶의 자리에 가면 골리아스를 이길 수 없는 그 절박한 현실들을 절망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나 하는 종교적인 문화적인 이야기야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의 주요한 멘탈리티가 뭡니까? 수저계급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어떤 색깔이 지금 입에 물려 있느냐 나는 흑색이냐 은색이냐 금색이냐 흑수저가 물려 있으면 금수저 은수저 이길 수가 없다 날때부터 그건 다르다 그래 우린 흑수저야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면서 뭐 괜찮아 그래도 난 나무젓가락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골리아스를 어떻게 이기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배신감들이 사실 크리스찬은 될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다윗이 골리아스를 이겼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이긴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윗은 골리아스랑 싸우러 나갔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출발은 다윗이 골리아스를 이겼어? 아니요 다윗은 골리아스랑 싸우러 나갔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 싸웠어요 이 수천 년 전에 시작됐던 싸움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고대 사회 때의 전쟁은 세 대상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국가대표의 싸움이에요 세 번째는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싸움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그 나라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그래서 국가대표가 나와서 먼저 1대1로 맞짱을 떠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내세우는 거죠 먼저 국가와 국가가 싸웠으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왔어요 국가대표의 싸움 지금도 국가대표가 나오면 우리가 싸운다고 느껴요 지금 아마 월드컵을 기대하고 있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축알못 축구 상관이 없는 축구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축구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선 22명을 그 큰 데다가 놓고 공 하나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 다리에는 은혜를 안 주셨어요 다리에 너무 저주를 하셔서 달리기가 느려요 나는 뺏을 수가 없어요 난 축구가 싫어요 근데 축구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도 그런 데도 있을게요 새벽기도는 못 나오는데 새벽에 EPL 보는 청년들 보고 와서 시뻘게 가서 졌다고 속상해하고 우리나라랑 어느 나라랑 축구하면 밤새서 그거 보고 와서 목사님 축구 보셨습니까? 안 봤어 어떻게 우리나라가 축구했는데 안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가 왜 축구를 했어? 아니요 어저께 우리나라가 축구했잖아요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11명만 축구했어 난 축구 안 했어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11명만 축구했어 근데 왜 우리가 한 거야? 너랑은 상관없어 너 영국도 안 가봤는데 너 왜 EPL 좋아해? 무슨 토트넘이 우리 팀이야? 거긴 영국 팀이야 자식아 정신 차려야 돼 너 새벽에나 깨워 새벽에나 기도나 이 자식아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축구했잖아 국가대표가 하면 우리가 한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 그다음에 국가대표의 싸움 세 번째는 백그라운드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꼬맹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싸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꼬마 때 싸우면 바로 싸우지 않죠 파이트! 막 가서 싸우지 않아요 아니요 뭐부터 해요? 호구조사부터 하죠 야 우리 아버지 겁나 무서워 우리 아버지 그냥 직장에 있는데 야 우리 아빠 깡패야 우리 아빠 형사야 막 이런 식으로 내 뒤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로 싸울 때 바로 싸우지 않죠 야 뭐 독사 형님 아냐? 뭐 독기 형님을 네가 아느냐? 막 내 뒤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고대 사회 때도 정확해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 그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싸움 그다음에 국가대표의 싸움이에요 문제는 블레셋에서 골리아시라는 국가대표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국가대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골리아시라는 이 싸움을 도둔자 이 블레셋의 국가대표는 너무 반칙이에요 우선 인간이 2m 50이 넘으면 그냥 반칙이에요 2m 50이 넘어가지고서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블레셋의 그 골리아시를 2m 50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만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막 덤벼 그러고 있으니까 골리아시면 뭐 대가리도 골리아 주먹도 막 골리아 막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골리아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어요 누굴까요? 최홍만, 서장훈 이분들이 한 2m 10 안팎이죠 2m 10, 20 이 정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골리아시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제가 1m 76입니다 그럼 저랑 서장훈씨, 최홍만씨가 한 40cm 정도 차이나요 이 40cm의 벽이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잡으면 마이크, 최홍만씨가 잡으면 주파춥스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걸 우승해서 트로피를 잡았어요 우와 트로피, 제가 잡으면 트로피고 서장훈씨가 잡으면 머그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장훈씨, 최홍만씨랑 골리아시 있으면 또 골리아시 40cm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큰 놈이 나와가지고서 야, 이스라엘 국가대표 나와 그러면서 그 백그라운드를 조롱하는 거죠 야, 블레셋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어? 바알이 있어 몰렉이 있어 다곤신이 있어 니네 뒤에 뭐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한 신 그러니까 나오라고 국가대표 나오라고 들어와, 들어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국가대표가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싸우고 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배주의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패배주의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골리아시 덤벼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40일 동안 한 명도 골리아 앞에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아예 없었다니까요 병사예요 전사예요 워리어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가지고 싸우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내셨는데 40일 동안 단 한 명도 이스라엘에서는 싸우러 나가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니들은 싸워서 질 수야 있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느냐 왜 저 골리아 앞에서 저 세상의 그 큰 위력 앞에서 저 세상의 커다란 폭력 앞에서 권력 앞에서 돈과 쾌락과 세상에서 우상 노릇하는 것들 앞에서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이미 난 싸우지도 않고 졌다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징징대고만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패배주의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한 명도 나가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냐면 골리아씨 등치는 크지만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용기를 내본 적이 없어요 순교자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골리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명사 중에 제가 만약에 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첫 번째 용사가 나갔어요 한 1m 90 정도 되는 이스라엘 형이 너 골리아 너 2m 50이야 난 그래도 1m 90 정도 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도 나가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딱 나갔어요 근데 칼을 촥 휘둘렀는데 골리아 또 칼을 휘둘렀더니 이스라엘 우리 동네 그 형이 칼도 반으로 갈라주고 막 몸도 갈라주고 그래서 첫 번째 형이 죽었어 우와 골리아 너무 무서워 두 번째 형이 나가서 복수하겠다 근데 골리아 씨 막 밟았더니 터져 죽고 세 번째는 막 째려봤더니 죽고 네 번째는 막 후 불었더니 죽고 다섯 번째는 막 한번 이렇게 휘둘렸더니 한 20명씩 죽고 그러면 만약에 제 앞에서 39명이 만약에 죽었어요 내 앞에서 39명이 죽고 제가 40번째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와 39명이 죽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럴 때 했을 때 교수님이라든지 학창시절을 보면 아 숙제 안 했는데 했는데 정확하게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칠 때 그나도 아 골리아 너무 무섭다 도망가고 싶다 아 저 새끼 너무 무서워 그러고 있는데 골리아 씨랑 눈이 마주쳤어 근데 골리아 씨 네가 40번째냐? 만약에 저한테 그럼 저도 아 누가 밀었어 아 씨 막 왜 밀어? 아 나 아니야 나 평화주의자야 나 같아도 내 앞에서 39명 죽었으면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럴지라도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너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난 싸우겠다 난 순교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나가야 될 진데 이스라엘에서 단 한 명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만연에 있던 패배주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니네는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래 왜 돌이라도 한 번 던져볼 생각을 못해? 왜 열대 맞더라도 한 대라도 때려볼 생각을 못해?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돌멩이 던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아스를 죽이셨을게 제가 나중에 묵상해 봤을 때 누구든지 싸우러 나갔으면 그냥 저희 딸 9살짜리가 종이 비행기 접어서 던졌어도 골리아스는 뒤졌을 거예요 떴다 떴다 비행기 골리아스 죽고 왜냐하면 아무도 싸우러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싸우라고 준비시켰더니 싸우라고 나가라고 했더니 왜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쟁에 속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칼이다 방패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길이요 진료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싸워야 하는 배틀필드에서는 다들 숨어 있으면서 에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크리스찬들의 패배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젊은이 여러분 싸워서 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싸우지도 않고 난 이미 졌어라는 거는 사탄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시는 저 여러분들 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사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패배는요 실패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생에서 패배와 실패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히 저는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90%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거든요 한 170명 정도 지금 예배드리는데 90%가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금지어가 있어요 금지어 백수 백수? 뭐 이렇게 놀아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달냐면 이직 중이에요 취준생이에요 프리에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백수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되게 위안이 됐어요 저는 이직 중이에요 저는 6개월 쉬었어요 부끄러워요 저는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취업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건 실패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연애하다가 결혼 준비하다가 실패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특히 약간 제가 성격이 그지 같아서 저는 위로를 잘 안 해주는 성격이에요 근데 왜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일상적인 위로 별로 안 좋아요 막 징징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 새끼야 넌 애도 안 키우잖아 니가 뭐가 힘들어 오늘은 니 인생에서 제일 쉬운 날이야 자식아 내일은 고난이야 알았어? 저는 일상적인 위로를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슈가 있으면 위로해줘요 회사에서 잘렸다 목사님 저거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 그래 너 힘들겠다 밥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냐 스파게티요 순댓국 먹자 뭐 이런 거 이슈 있으면 위로를 해줘요 그 다음에 목사님 저거 헤어졌어요 뭐 먹고 싶냐 순댓국이요 넌 이제 우리 교인이구나 너네 교회 단임 목사는 순댓국 완전 애찬론자란다 순댓국 먹으러 가자 헤어졌을 때 쭉 얘기하다가 헤어지면 위로를 해줘야죠 어땠어? 그 오빠는 좋은 오빠였어요 아니야 지옥 갈 거야 너랑 헤어졌으니까 지옥 갈 거야 아 목사님 그렇게 저주하시면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시편을 봐봐 다 저주야 시편은 다 저주야 그러니까 저주해도 돼 그 오빠는 지옥 갈 거야 자 지옥 가길 저주하자 막 그러고 이제 농담이죠 그러면 이제 위로가 되나 봐요 근데 제가 그날 위로를 헤어진 친구들한테 형제든지 자매든지 위로를 해주다가 제가 늘 마지막에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너가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의 위안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새겨 잘 생각해봐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럼 깜짝 놀라요 목사님 남의 일이라고 막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컴다운 컴다운 잘 생각해봐 헤어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일을 여러 번 반복한단다 여러 번 반복해서 헤어지고 헤어지고 자연스러운 걸 반복하다가 아주 기이한 일을 하게 되지 사람들은 그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한단다 결혼은 아주 기이한 거죠 한 사람이랑 50년을 살겠다는 약속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 애도를 표현한 바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매달 주례를 제가 하는데 저는 형제가 신랑 입장할 때 박수를 치지 않아요 저는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의 축복이 있으리 거기가 너의 선교지다 가서 죽어라 여러분 결혼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듯이 가정도 결혼도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면 본격적으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는 게 이상해요 아니요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걸 반복하다가 결혼이라는 아주 독특한 것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직과 취업에 실패하다가 취업이라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실패가 이상하다는 것일 거예요 아니요 실패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걸 반복하다가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난 안 싸울 거야 헤어지니까 두 번 다시 사랑 안에 노래방 가서 사진 박박 찍고 그러지 말라고 넌 또다시 연애를 하게 된다고 넌 언젠가 취업을 하게 된다고 넌 언젠가 또다시 일어나서 또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더 좋은 믿음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작은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넌 그러니까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또다시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용맹한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싸울 수 있었는가 다윗이 곤란 앞에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요 다윗은 하카톤이었어요 하카톤 하카톤 하카톤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전에 사무엘상의 그 전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다윗에게 기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세 아버지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의 집에 그 아버지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치면 여러분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침방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집이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아침밥도 안 해주는 사람인데 갑자기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곱게 꽃단장을 하고 우리 엄마가 맨날 미스터 트롯만 듣는 사람인데 갑자기 CCM 틀어놓고 요리를 하는 거야 눈치 딱 아침에 우리 집에 VIP가 온다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엄마가 아침부터 요리를 열심히 하고 집에 엄마가 CCM을 틀어놓고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시나? 우리 교회 누군가가 VIP가 오시나 보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무엘이 오는 날 집안의 분위기가 범상치 않은 거죠 형들이 막 꽃단장을 하고 있고 누나랑 집에 하인들이 막 요리를 하고 있고 와! 막내인 이 다윗이 눈치를 챘겠죠 형!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야! 막내 꺼져 둘째 형!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지? 아 됐어! 절로 짜지라고 아! 분명히 우리 집에 누가 온다 그래서 다윗도 새 옷을 꺼내서 입으려고 했겠죠 자기도 씻고 꽃단장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버지가 부르겠죠 다윗! 막내! 막둥이! 아니야 아니야 너 옷 갈아입을 필요 없어 너 샤워할 필요 없어 너는 늘 하던 대로 거적대기 입고 나가가지고 양을 치면 돼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만약에 엄마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딱 나와서 엄마!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지? 누가 오는 데? 누가 오는 데?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막 경건하고 거룩한 표정으로 부침개를 하다가 갑자기 날 딱 째러면서 너 둘 중에 하나야 골라 뭘 골라? 첫째 5만원 줄 테니까 게임방 가서 새벽 2시에 들어와 두 번째 집에 있으려면 숨 쉬는 소리도 내지만 나 아주 너가 그냥 부끄러워 죽겠어 너가 요새 네가 사람 노릇하는 게 뭐가 있어? 나 어디 가가지고 나는 엄마는 이제 아들이 없어 알았어? 엄마는 아들이 없는 거야 막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나를 너무 무시해 나는 외면해 소외당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 그런 거죠 아들 넌 나가서 그냥 양 치면 돼 모든 형들이 꽃단장하고서 사무엘 앞에 서 있는데 혼자 나가서 양을 치는 그 다윗의 소외감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성격이 약간 거지 같아요 딱 봐도 그럴 것 같잖아요 부인을 안 하시네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다윗 넌 가서 양 치면 돼 아 형들은 다 새 옷 입고 새로 오는 손님 맞이하고 있는데 난 가서 양을 치라 이거지 알았어 어 그래 가가지고 저는 작대기로 다 양을 칠 거예요 어 아빠가 양을 치라 그랬어 빡! 어 아빠가 양을 치라 그랬어 날 원망하지 마 아빠가 양을 치라 그랬어 양을 치는 거야 나는 막 양 다 때려 죽일 거야 양 다 죽으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다 음내 가지고 가서 다 팔아먹고 그 돈 모아가지고 탕사처럼 도망가는 거죠 다윗은 착하죠 그 양을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고립감이 커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여기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들 젊은이 시절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슬모한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가서 무슬모한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수능을 치고 났는데 수능을 망했어요 내가 무슬모한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별을 하고 났더니 사랑하는 연인에게 헤어지고 났더니 내가 무슬모한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회사에 갔는데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무슬모한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주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 사회에 내동댕이 쳐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내가 이렇게 무슬모한 인간인가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왜 나는 아무 의미가 없지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지 그때가 인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다윗이 정확하게 지금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무슬모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완은 중심을 보느니라 잘나고 멋있는 아들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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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중심을 봐 지금으로 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사람은 스펙을 보고 입에 물려져 있는 숟가락의 색깔을 보고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고 그 사람의 재산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의 주식이 얼마나 주식의 귀재인가 부동산 투자를 얼마나 잘했는가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모르겠지만 나 여완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존하는지를 본다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은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목자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도 저 무시해요 전 세상에서 무쏘만인가 봐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요 잃을 게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서 이미 다윗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부르죠 아들이 이게 다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이세가 얘기합니다 아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이때 쓰인 단어가 하카톤이에요 막내가 하카톤 근데 이 하카톤은 숫자로서 여덟 번째가 아니에요 꼬투리 무슬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선으로 치면 꼬리 안 먹는 거 생선 꼬리 안 먹잖아요 안 먹는 영역에 있는 거 제 끄트머리에 있는 거 못 쓰는 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못 쓰는 쓸데가 없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걔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자괴감을 갖는 게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세상에서 기존에 봤을 땐 가진 게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우리는 잃을 게 없는 하나님의 용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골리아시 우리에게 도전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 좋은 커리어를 가진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전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전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으로 치면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의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나는 무슬무안인간입니다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을 가지십시오 내가 잃을 게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서 싸우러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여러분에게 넌 가진 게 없어 넌 할 줄 아는 게 없어라고 할 때 어 그래 나 하카톤이야 괜찮아 난 대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고백하며 골리아스를 향해서 난 잃을 게 없다 라고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슬무어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으니까 원래 늘 그는 용기 백배했느냐 아니요 다윗은 겁쟁이였었어요 다윗은 굉장한 겁쟁이였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13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린다 할까 하오며 시편이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가 A구조예요 뭐냐면 다윗의 징징거림이에요 공포에 완전 짓눌렸어요 하나님 난 죽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면 난 망했어요 난 끝났어요 원수들이 나 죽인대요 나 어떡해요 막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서 하나님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A구조예요 근데 시편이 이 공포에 짓눌려 있는 데에서 끝나는 시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늘 뒷부분에는 B구조가 나와요 뭐냐면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1절부터 4절까지의 A랑 5절, 6절의 B랑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건 논리적 개연성이 없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도약이 갑자기 이뤄져요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4절까지 힘들어요 죽겠어요 망했어요 원수들이 나 죽인대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걸 왜 그래요 막 그러다가 5절에서 갑자기 하나님 나는 구원이 기뻐요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기뻐해요 조울증인가요? 난 망했어 하하 기뻐요 너무 도약이 커요 무슨 말이죠? 4절에서 5절 사이에 뭔가 있었어요 무슨 뜻이죠? 이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너무 두렵고 다윗이 너무 공포에 짓눌려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난 망했어요 하나님 난 끝났어요 하나님 저들이 날 죽인대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울고 울고 울다가 다윗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채우기 시작해요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다윗의 입에서 선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괜찮습니다 난 이런 걸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가서 울고 울고 울었더니 은혜가 패배자를 용기의 사람으로 바꿔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싸우기 두려운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난 안 돼 난 끝났어 뭘 싸워 난 됐어 안 돼 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징징대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싸구려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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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끝장을 보겠다고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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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기가 나를 채우고 은혜 가운데 나는 용사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난 이런 거로 망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난 주님을 붙잡니다 내가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약이 있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 희판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집은 경기도 동두천이에요 저희 부모님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제 모교회가 있어요 1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제일 앞자리가 제 자리에요 수십 년 된 낡은 장의자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24살을 회심한 이후로 제가 늘 절망할 때마다 가서 울었던 제 자리에요 거기에는 제가 밑에다가 하트 스티커도 하나 붙여놨었어요 하나님 여긴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딱지 붙이겠지만 저는 스티커 붙여서 하나님 여긴 내 자리입니다 두려우면 거기서 우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거기서 우는 거예요 인생이 미궁에 빠지면 거기서 우는 거예요 내가 답이 안 나면 난 거기서 우는 거예요 늘 들어갈 때는 고개 푹 숙이고 난 망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울고 찬양하고 울고 찬양하다가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었을 때 나는 절대로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패배자로 나간 적이 없어요 나는 늘 예배당 밖을 나갈 때 늘 내가 기도를 마무리 짓고 아멘 하고 나갈 때 난 전사로 나갔어요 그렇게 내 20대가 지나고 나서 저는 마흔이 지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3년 전에 개척을 했었어요 나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시작을 해야지 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교회를 딱 시작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저희 교회를 너무 축복하셨어 교회가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여러분 교회도 코로나 기간 가운데 힘들었겠지만 개척교회인데다가 저는 공간도 없는 교회 맨땅에 헤딩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월급도 못 받지 교회 사람들은 없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나는 언제 월급 받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언제 모이지 모든 게 막막한 거예요 모든 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냥 월급만 받는 사람이면 다 부러워요 교회가 어디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평일날 저녁에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럼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저랑 신방하거나 성경 공부 마친 청년들 성도들은 막 웃으면서 돌아가요 아 목사님 마음이 무거웠는데 성경 공부하고 신방했더니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목사님 다음에 뵈요 하고 막 가요 그럼 저는 이제 운전을 해서 집에 막 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교회 누가 오나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러면 저는 무거운 마음 짓눌린 마음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마음 그대로 집에 가서 잠을 설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늘 내가 울던 내 자리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우는 거예요 울고 울고 처음에 예배당 들어갈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요 하나님 어떡해요? 망했어요 괜히 교회 기적 시작했어요 괜히 하나님 따라가서 이게 뭐예요? 막 하다가 하나님 그런데 주님 괜찮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죠 저에게 복을 주셨죠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가장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덤벼라 세상아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음 날 하나님 망했어요 뭘 덤벼라 세상은 너무 무섭잖아요 변하는 게 없다고요 이놈의 코로나 젠장 망했어요 그러다 또 기도하다가 괜찮습니다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덤벼라 망했어요 난 망했어요 나는 이제 안 돼요 하나님 끝이에요 교회고 개척이고 나발이고 끝이에요 덤벼라 남일이라고 웃으시네요 지나 보니까 그렇게 3년이 갔어요 진짜 3년이 그렇게 갔어요 진짜 웃긴 게요 3년 차 접어들어서 올해 됐더니 저보고 사람들이 힙한 교회의 힙한 목사래요 우리 교회에서 막 인스타그램 하고 유튜브 하고 목사가 막 이렇게 홍대카페 주인같이 하고 다니고 막 서울숲에 젊은이들 모여들고 하니까 힙한 교회래요 젊은이들이 막 코로나 시대인데 MZ세대들 모여드는 힙한 교회래요 힙한 목사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무슨 소리야 난 3년 동안 늘 울면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네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저희 딸들 재울 때 자장가 불러줄 때에 은율아 자장가 뭐 불러줄까 그때 한 5살 그쯤에 저희 딸이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자장가 뭐 불러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이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그 두려움에서 나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난 전날의 한숨에서 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에게 찬송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 난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알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에 붙들고 있는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어요 왜 사람 앞에서 욵니까? 왜 여기저기 가면서 나 좀 알아봐달라고 나 위로해달라고 싸구려 위안을 구하면서 손을 세상에다 내밀고 징징거립니까? 그 손을 높이 들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힘이 되고 당신의 전쟁이 되며 당신을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곤란 앞에 나아갈 때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은혜로 인해서 용기 백배에서 나가서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아까 다시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를 45절에서 47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아멘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아시랑 싸워야 되잖아요 fight! 그럼 나가서 돌을 던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떤 영화 대사를 읽으면 천하의 다윗이 새바닥이 길어요 말이 많아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방금 읽었던 구절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여전한 고백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될 그 자리는 당신이 싸워야 할 그 당신의 삶의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은혜받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좋죠 여기서 신앙을 고백하고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싸우는 그 배틀필드 전쟁터 만약에 우리 집이 전쟁터 같으세요? 거기가 당신의 신앙 고백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내가 출근하는 게 막 전쟁터 끌려가는 것 같으세요? 거기야말로 당신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캠퍼스의 보금화율이 얼마나 낮습니까? 정말 그 대학 캠퍼스야말로 당신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터에서 진짜 거기서 싸우기 직전에 아니면 싸우면서 두려움 가운데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백은요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고백은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해요 보세요 중학생들 둘이서 와가지고서 남자 여자의 중학생 둘이 와서 손을 맞잡고 우리 사랑은 영원해! 막 그래요 중학생 둘이서 저희 이제 사귀기로 했어요 저희 연애하기로 했어요 우리 사랑 영원해! 그래요 그럼 이제 벌써 여기서 코웃음을 치시는데 남자 형제들은 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우선 군대부터 갔다 오자 너 남자는 너 군대부터 갔다 오자 영원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넌 아마 군대가 영원 같다라고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우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부터 갔다 오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영원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 아닌 거예요 고백은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네 막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뭐 할멈 영원히 사랑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멈 좋아 그리고 그냥 손만 잡으면 거기서 오는 그 찐한 게 있잖아요 왜 그러죠? 진짜 사랑의 고백 이건 워딩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증명되지 않은 고백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결혼 준비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결혼 준비하다가 데이트 좀 해보자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해가 진력에 둘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아무래도 너무 가난한 전도사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난한 전도사한테 시집 온다는 게 불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그 여의도 광장 옆에 있는 그 더샵? 그 되게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탁 가르치면서 여보, 오빠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저기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의도 광장 옆에 있는 그 더샵 너무 좋은 아파트를 딱 가르치면서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저기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무슨 소리야 너 회개해야겠다 전도사가 어떻게 저기서 살아? 넌 사모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어 넌 회개해야겠어 너 지금 기도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 되지 그럼 파운당해 제가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하지 저기서 살게 해줄게 어디 저기 제일 높은데 펜트하우스 오케이 우리 저기서 사는 거야 이걸 전문용어로 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 직전에 제 아인에도 당연히 알겠죠 가난한 전도사한테 시집 온다는 게 뭔지 그런데 이거는 증명되지 않을 고백이죠 저는 천국 가야지 그런데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번 생에서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뻥과 구라로 넘어가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진짜 고백이 힘을 가지려면 증명돼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상하죠 제자들이 쭈쭈쭈쭈 대답을 잘 못해요 뭐라고 그랬지?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그랬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나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마 너가 뭐든지 매면 매일 것이오 풀면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세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 고백인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방에서 물으셨대요 빌리뽀 가이사리아 가이사리아라는 말은 카이사르 시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헌납된 도시예요 헤롯 왕이 티베르스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 기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땄으니까 이 도시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죠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어떤 로마를 본 딴 도시예요 거기에서 로마의 길, 로마의 건물, 로마의 콜로세움, 로마의 목욕탕, 로마의 상하수도 시설, 로마 사람들의 그 시와 문화, 로마의 패션, 이런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역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님, 갈릴리 어부들 무슨 뜻이에요? 거지들이에요 지금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거룩한 사도들? 아니요 그 당대에는요 그냥 이스라엘 변두리에 있는 그냥 거지 왕초랑 거지 때예요 목욕이나 했겠어요? 상하수도 시설이 웬 말이에요? 거지 때예요 와가지고서 와 야 신기하다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쭉 그 거리를 보다가 얼마나 스스로 어떻게 됐겠어요? 위축됐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기적을 오병이어 이후에 했어요 떡 다섯 개 갖고 와 딱 갖고 와서 자 오천명 먹이자 쫙 먹이고 와 사람들이 와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였어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다 같이 그 떡 먹은 놈은 다 대답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떡 오병이어 기적이었으면 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특히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너무 따라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 위를 걷는 거 와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수련회 갔었을 때 바다에서 막 사람들 울고 있으면 막 튜브 타고 있으면 저는 물 위를 걸어오는 거죠 딱 걸어와가지고 왜 튜브를 타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내 손을 잡아라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가 뺐다가 내가 멀어 보이냐 막 그러면서 그럼 물 위를 걸어올 때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며 풍랑을 멋게 하신 예수를 봤었을 때 거기서 만약에 내가 뭐로 보이냐 그럼 모든 재단 다 대답했을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대답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요 로마의 길 로마의 건물 로마의 그 황금의 힘 로마가 가진 그 문화의 힘 로마가 가진 그 권력의 힘 그리고 아마 빌리뽀 가이사리아 가장 가운데에 있는 티베리우스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마치 다니엘이 절하지 않았던 그 수십 미터 되는 그 금으로 된 신상과 같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상 앞에서 초라한 거짓고를 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금신상은 위대해 보이는데 로마의 힘은 대단해 보이는데 아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아 뭐라고 하지? 아 뭐 선지자라고 했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아 뭐라고 하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따가 기도할 때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아니면 겨울에 무슨 대형 집회를 해요 3천명, 만명 모여서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그 찬양 집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답해요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그 대답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언제 물으실 것 같아요? 여기 직장인들 월요일날 박팀장 앞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야 이걸 이리라고 해? 박팀장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시달리고 있는 그 질율려 있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게 뭐지? 하나님 왜 이거 하나 안 도와주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예수님께서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거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왔어요 와서 이제 아동부 교사를 해요 와서 아침 일찍 와서 어우 예쁘다 남은 새끼들 이놈은 남은 새끼들 그래서 그래 말이 안 되면 그냥 아동부하고 찬양 인도하고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열한시에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또 뭐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다섯시 돼서 아 피곤하다 내가 월, 화, 수, 목, 금요일 회사에서 박박 갈렸는데 내가 주일날도 이렇게 소모당하나 근데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 선생님 오셔서 회식! 막 그래가지고 교육부 회식할게요 뭐 찬양팀 회식할게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저녁에 8시, 9시가 돼서 녹초가 돼서 침대에 딱 누워서 아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딱 들어갔는데 내 친구가 제주도 놀러 갔어요 푸켓 갔어요 가가지고 토마호크 그거 쥐고 한 대 때리고 싶어 토마호크 플레이팅 돼 있고 해지고 있는데 거기서 제주도 푸켓 동남아가 해지는데 내 친구 사진 이러고 찍고 사진 이러고 찍고 그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왜소하게 살아요?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왜 나는 보란 듯이 취직이 안 돼요? 왜 나는 보란 듯이 결혼이 안 돼요? 왜 나는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 수가 없나요? 그때 거기에서 초라해진 가운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한 청년한테 핸드폰으로 기도를 해줬던 적이 있어요 이 녀석이 입사 원서를 했는데 50개인가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하나만 최종 면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면접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복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핸드폰으로 기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기도하면 내가 얘한테 기도하는 거 잘해요 남사스러워서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얘는 해줘야죠 다 떨어졌는데 이거 가는데 당연히 해주죠 최종 면접 몇 명 간대니? 네 명인가 간대요 오케이 자 기도하자 하나님 네 명이 최종 면접 간답니다 두 명은 배탈 날 찌어다 아멘 한 명은 이야기하다가 오줌 지를 찌어다 너는 붙을 찌어다 아멘 막 막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집에 터벅터벅 소식 듣고 가는데 부하가 치밀더라는 거예요 내 젊은 날에 그리스도를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안 도와주시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게 뭐야? 예수를 믿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근데 그때 제가 이 설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거든요 임용규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가 떠올라서 어금니 물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의 구원자냐? 너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냐? 너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데 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겠냐? 너 돌 들고 나갈 수 있겠냐? 너 2022년에 그 초라한 다윗으로 하카톤으로 나 믿고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수 있겠냐? 그때 담대하게 주님 내가 오늘 죽어도 난 할 말 없습니다 어차피 난 예수를 처음 만난 그날에 죽었어야 할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길, 진리, 생명, 나의 모든 것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옆에 담대하게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서 30대 후반이 가장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이 저와 제 가정을 덮쳤고 그 한 3, 4년을 저랑 제 아내랑 저의 아이들이 지나갔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그냥 끝나나 보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삶도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그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마커스의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노래예요 혹시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그 노래 가사가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라는 찬양이요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이 가사의 후렴구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싶었던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고백했던 것 같아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가사가 제 마음에 확 와서 2박 3일 내내 저희 고등부 애들 데리고 이 노래만 불렀어요 야 모여 점심 먹자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오후 푸른 걸 맞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저녁 집회 내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2박 3일 내내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을 했는데 그때 뭘 선물로 줬냐면 조장들한테 핸디 선풍기를 줬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저희 고등부 애들 보니까 핸디 선풍기를 쓰는데 요만한 거 써 코만 시원해 막 그런 거 써 그래서 제가 부장 시상한테 얘기해서 애들 대가리만 한 거 주자고 제일 비싼 거 이따 막 으아 하는 거 그거 줬어요 그럼 이제 주면서 야 너 이거 여기서 풀면 안 돼? 집에 가서 뜯어야 돼? 너 여기서 뜯으면 분명히 난리가 나 집에 가서 뜯어? 예예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말 안 듣죠 짐 싸가지고서 짐 풀어놓고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한 놈이 그걸 풀어서 끼고 있는 거예요 선풍기 대가리에다가 배터리 박스를 끼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이 부럽다 부럽다 막 치근덕 거리는 거예요 부럽지 자식아 너도 그러니까 조장하지 그랬냐 하면서 막 부럽다 부럽다 하다가 툭 쳤는데 얘가 이 배터리 박스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어디로 떨어졌냐면 그 네모 샵으로 된 맨홀로 들어갔어요 막 부럽다 부럽다 툭 쳤는데 툭 툭 떨어졌는데 그게 맨홀로 쑥 들어갔어요 저도 순간 저 어떡해 그게 맨홀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해야 되죠 고등학생이니까 아 식빵 잼 발라버려 막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툭 툭 빠졌는데 얘가 그걸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노래를 해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면서 혼자 낑낑거리면서 매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뮤지컬처럼 갑자기 세 명이 다가오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이면서 같이 들어주는 거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면서 들더니 막 내시서 모여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 되게 웃긴다 자 모여 사진 찍게 모여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막 뒤로 가고 있는데 맨 뒤에 키 큰 놈이 뒤로 가고 뒤로 가다가 툭 쳤는데 화분이 와장창 깨졌어요 그럼 앞한테 왜 밀어자식 하면서 막 싸워야 되는데 팍 깨지니까 예상되시죠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혼자 죽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또 한 두세 명이 다가가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또 도와주고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그래서 또 지들끼리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잠깐 그걸 이렇게 보다가 아 그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도전 유혹 위협 사단의 시험이 불화살처럼 날아들 때 내 성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 내 승질 내 고집 내 생각 나로 나가는 게 아니지 이 노래 가사 이 노래 제목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내가 나아가면 싸우게 되고 다 뒤집어 가고 공포에 쩌들어 가지고 나는 안 돼요 난 또다시 제 자리로 또다시 패배주의자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지 믿음의 검으로 싸우는 거지 믿음으로 나아가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운전을 막 하면서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진짜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막 무너져요 장모님께서 어 임목사 왔어 이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여보 나 왔어 아내랑 포옹을 하고 아이들에게 또 입맞춤을 하고 짐을 풀고 설거지를 막 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바뀐 게 없으니까 마음이 또 막 절망의 어둠이 제 마음을 잠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웠잖아요 설거지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이루시리라 막 노래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니까 제 뒤에서 장모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유 임목사 수련회 가더니 진짜 은혜 받았네 수련회 가더니 진짜 은혜 받았네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형규야 진짜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은혜 다 까먹고 네 힘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늑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적들 앞에서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시며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내 적을 향해서 돌이라도 있으면 그거 붙들고 싸우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